힐러리와 샌더스 두 민주당 대선 후보가 뉴욕에서 토론으로 맞붙었습니다. 대영주 경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앞선 토론회보다 훨씬 치열한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토론회장에 입장하는 두 후보, 밝은 표정으로 악수하며 인사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곧바로 대통령 후보 자격 여부를 놓고 서로를 공격했습니다. 힐러리 후보도 곧바로 샌더스가 외교력 부진하며 반격합니다. 총기 규제 현안을 놓고 샌더스는 힐러리를 향해 실소를, 힐러리는 이를 다시 물고 늘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월스트리트이 있는 뉴욕. 그동안 힐러리를 괴롭혔던 거액의 후원금을 놓고 두 후보는 또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를 앞두고, 빚바니의 행사에 닿아주셨습니다. Secretary Clinton called them out. Oh, my goodness. They must have been really crushed by this. And was that before or after you received huge sums of money by giving speaking gauges behind them? 최저임금을 놓고 얘기하던 두 후보. 서로 앞다퉈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까지 치닫자 결국 사회자가 중지에 나섭니다. 다음 주 화요일 경선이 열리는 뉴욕은 대의원 247명이 걸린 대영주입니다. 결코 질 수 없는 곳인 만큼 두 후보의 공방도 더욱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